대림 정보문화도서관이 10월 북콘서트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운영합니다. 오는 10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의 저자 유은정 작가와 함께하는 즐거운 강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도서관 고객 만족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